이건데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데 이게 사실 필리핀 과자인 거 알고 계시나요? 네 근데 여태까지 이것만 먹어보셨죠? 그럼 오늘 제가 이거 두 가지 맛을 가져왔는데 하나는 모카고 하나는 유크예요 그럼 이제 맛을 어 테이스티 예 예 이게 무슨 맛이지? 모카? 모카 맛 먹어? 어 먹어 당연히 무슨 맛이라고 물어보셨죠? 들어보면 당연히 모카맛이라고 말하겠죠? 음 음 맛있긴 하지? 응 맛있어 그냥 딱 그 모카맛 그리고 이거 먹어 초콜릿 근데 이거 모카맛이 아닌 거 같아 이거? 모카맛이? 근데 맛은 있어 약간 좀 더 상큼해 상큼해 아 그거 맛이야 카라멜 맛 응 모카랑 카라멜이 맛이 비슷하네 이거 아까 어디서 샀어? 이거 빵빵한 빵 빵 빵 빵 빵 밀크 이거 먹고 나서 그 각 맛에 해당하는 과자의 평점을 줄 거에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나서 이걸 먹으면 이거 한국에서 못 사? 산거는 산건데 필리핀에 갔다와서 동인천에 갔어 그 주변에 우리 엄마가 다닌 성당이 있거든? 근데 성당 가는 길에 필리핀 가게가 있어 근데 이거 세계 과자 할인점에서도 팔던데 잘 보면은 곳곳에 있긴 해 자 그럼 여기서 평점 얘는 10점 안점에 10점 안점에 응 잘했어 얘는 평점 주세요 얘 9점 9점? 진짜요? 너는? 저는 7점 7점 초코는? 나 얘 10 10 너는? 9 아니 치저래요 밀크 나는 5 나 얘 7 7 그러면 너는 이게 제일 좋은건가? 아니 너 얘 아 초코 너도 초코 네 감사합니다 찍고 있어 지금 빨리 이거 뜯으면 뭐부터 뜯을까?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아 빨리 찢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알았어 됐어 됐어 아 그만 좀 하니까봐 저거 무슨 맛이야? 아 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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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봤어? 밀크? 안 먹어봤어 난 초코맛을 먹었어 김수경은 초코 싫어하지 네 왜? 난 초코맛을 먹었어 나도 처음에 놀았다 이거 초코맛 싫어한다 해가지고 취향이 있는 거야 아 근데 나도 엄청 단거 넣는 거야 이거 달아? 초코맛을 원래 다 달아? 아니야 그거 뭐지? 그.. 카카오 80 몇 퍼센트 그거 85이 맛있어 나 근데 80 몇 퍼센트 안 먹어 70 그거 되게 잘한다 우리 찍었을 때는 이거 클로저 클로저 비주얼 어때? 그냥 멋있다 자 이제 하나 한입 먹어봐 김수경 먼저 김수경이 왼쪽이시니까 나는 아 뭐지? 아 그만 좀 미안해 어쩔 수 있어 벌써 너무 추워봐 한입? 야 그건 솔직히 아니 야 야 초콜릿 아니잖아 우리 완전 많이 먹었는데 양 찍어줄게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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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이치 아이치 어 너 빨리 먹어 아 사랑아 아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너무 웃음 아니야 괜찮아 이런 거 나오는 거 괜찮아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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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사랑이 나 찍지마라고 지금 먹고 있어 먹는 걸 찍어야지 너무 추워 빨리 초코 먹어 이렇게 숙여 숙여가 이거 먹어 인간적으로 이거보다 엄청 재밌게 해 초코 이만큼 먹을래 야 똑같애 야 너 이거 너무 조금 먹은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이만큼 먹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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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는 왜 이렇게 딱딱해 초코라서 야 그거 좀 기다려봐요 아직 다 안했어 내가 이거 먹고 있을게 뭘 먹고 있을게 배고픈데 맛있다 한번 드세요 진짜 그게 먹은거네 그만 좀 달달 근데 초코는 중간에 초코 있는 데가 맛있어 초코 있는 데가 맛있어 이거래 그럼 네가 이만큼 먹을게 너무 많은데? 괜찮아 이 정도면 거의 가루 만드는 거 아니야? 네 빨리 먹어 빨리 더 먹어 빨리 더 먹어 다 먹었어도 먹는 거 너무 힘든데 이거 먹나? 응 지금보다 얇아?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좀 먹네 맛있어 맛있어 이거 잘 찐작벌인 거 잘 먹네 이거 잘 먹네 잘 먹네 빨리 더 먹어 좋아좋아좋아 얘 평점 이거 모카 맛 10점 만점 10점 만점에 8점 너는? 아 이거 10점 초코는? 내가 초코를 별로 안 좋아해서 되게 딱딱하기도 하고 뭔 맛인지도 모르겠고 솔직하게 말하면 돼 10점 만점에 0점? 그래도 초코라는 내가 안 좋아하는 거니까 3점은 드리겠습니다 100점 지금보단 맛있었어요 그치 초코 좋아하니까 좋아하지는 않은데 마지막 밀크 근데 이건 카스테라 맛이었어 카스테라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무난하니까 9점 맞아 이거 약간 방금 아까 먹고 붕어빵 맛나 야 붕어빵이 솔직히 한숨이야 셋 중에 하나 고르면 어떤 거 봐 카스테라 맛? 네 감사합니다 하핰하핰 하하하핰 으아!